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오늘처럼 이렇게 한 네 꼭지 정도 집중기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가까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 자신도 이제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발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거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는 그냥 가볍게 나는 헤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을 거는 거 이거는 뭡니까 피 같은 돈을 거는 겁니다. 이 돈을 거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그느냐 이야기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우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이번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다가 베팅하고 있는가. 그거 이제 전기 유틸리티 산업이라고 하죠. 전기 관련 주식으로부터 그다음에 도날드 트럼프 미디어 그룹 주식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사람이 돈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디에다 돈을 집어넣는지 그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여러분 아주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를 그냥 제가 요약하지 않고 ai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월스트리트 기사를 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단락별로 쫙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대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략은 투자자들은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에 돈을 걸고 있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대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주로 기술 주식보다도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이런 것이 더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런 것이 통념인데 기술주를 팔고 그다음에 에너지주식이나 금융주식에 은행주식에 베팅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높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도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번 더 다뤘네요. 이게 프리딕션 마켓 예측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돈을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폴리마켓 미 대통령 선거에 베팅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오늘 한 4, 5개 분야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거는가를 다루는데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10월 첫 주가 지나고 나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베팅하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팅하는 액수가 60% 가까이. 헤리스 후보의 패배를 여러분들 베팅하는 액수가 4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로 미국에서는 예측 시장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돈을 거는 겁니다. 칼시와 인테렉티브 블록의 포케스트 엑서 등 예측 시장에서는 특정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약 1달러가 지급되는 계약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1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특정 후보가 패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잃겠죠. 그러니까 돈을 직접 대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온라인 예측 시장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마부부터 시작해서 미식 축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돈을 긁지 않습니까 10월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베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폴리마켓 플랫폼에서는 트럼프 승리 계약이 60%가 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헤리스에 대한 베팅하는 것은 40% 정도 계약이 된 거죠. 이 같은 예측 시장은 실시간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실제 금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진심 진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미국의 돈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트럼프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리지 그룹의 이름 주가 동향입니다. 주가 동향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바이든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는데 바이든 오브 때 헤리스 후보로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가 대체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다가 9월 말부터 여러분들 또 본격적으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리지 그룹 약자로 djt의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동향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트럼프 여러분들 소위 미디어 주식은 시장 가치가 거의 60억 달러에 달하지만 분기 동안 보고된 수익은 200만 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종류의 뭐 여기에 트루스 이런들 그런 sns와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선거 당선 가능성에 따라 djt 주가가 급등해서 주식 거래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게 시작했다. 일부 주식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베팅 시장에 큰 내기를 걸고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식을 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굉장히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동향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주로 간주되고 있는 유틸리티 주식 전력주식이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주식의 유틸리티 분야의 상장지수입니다. s&p500의 유틸리티 지수의 상장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금시장 금 가격 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다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지표로 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국제무역 거래 질서가 크게 변화되고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좀 과감한 그런 무역 정책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대비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그래프로 보신 내용을 보시면 유틸리티 분야는 안정적인 성과와 좋은 배당 수입을 인해서 전통적인 방어적 포지션으로 평가되는데 이유는 경제 환경에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는 최근 강력한 실정을 보고하며 민주당 행정부와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주식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해치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국 보호정책을 실시하시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로 돌아서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추세가 특히 10월 첫 주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이제 베팅이니까 돈을 대는 사람입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론조사하고 달리 너무나 여러분들의 현실감이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